네 여러분 반갑습니다. 짤강톡 핫이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이현석입니다. 저는 김앤젤라입니다. 아주 영화계가 뜨거운데요. 요즘 베니스 영화제가 열리고 있죠. 그런데 또 베니스 영화제 소식뿐만 아니라 더 자랑스러운 소식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. 이번 심사위원 리스트 보셨어요? 안 봤어요. 알려주세요. 자랑스러운 한국 여배우가 껴있는데요. 바로 문솔이씨가 한국 여배우 최초로 심사위원으로 된거죠. 이게 칸 영화제에서 우리 옛날에 전도연씨가 산타고 이런 것들도 사실 상을 받는 영위도 있지만 심사위원이 된다는 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. 맞아요. 그리고 베니스 영화제는 세계 3대 영화제에 드는 거고요. 또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영화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뜻이 깊은 일이겠죠. 문솔이씨한테도 영광이고 우리 국민들한테도 참 자랑스러운 순간이지만. 문솔이씨는 정말 연기도 잘하고 다 잘하는 것 같아요. 연기 너무 좋죠. 우리나라 최고의 여배우 중에 한 명이죠. 자 우리가 저희가 좀 이런 얘기를 나눴잖잖아요. 지난번에 저희가 부산행 얘기를 다뤘듯이 이 부산행 같은 영화에 관련된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영화 배우 관련된 얘기를 당연히 할 수 있거든요. 맞아요. 좋은 소식이고 핫이슈는 그때그때 터지는 지금 이 베니스 영화가 진행 중이죠. 그렇죠. 9월 10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. 좋아요. 그러면 이 얘기를 우리가 나눠보면서 문솔이씨 얘기를 영어로 한번 나눠볼까요? 끝! pint! Did you hear about actress 문솔이? No. What's going on? She is attending the Venice Film Festival as a judge. Wow, that's awesome. Isn't that the oldest film festival in the world? Yes. I'm so proud of her. Same here. I loved her role in 아가씨. Ah, she's a great actress, right? She's so talented. 자, 지금요. 저희가 배우 문소리를 칭찬을 했어요. 아, 맞습니다. 문소리씨가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. 그러니까요. 저희 짝이 못하고 또 영어 공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. 자, 이분에 대한 이야기. 정말 영예인 중 영예이죠. 지금 베니스에 가 계실 것 같은데, 일단은 이 베니스 국제영어를 영어를 어떻게 읽나요? 베네스. 베네스. 필름 페스티벌.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. 필름 페스티벌. 그 부산 국제영화들을 보면 필름 페스티벌 때문에 FF가 들어간 거죠? 맞아요. 부산 인터내셔널 필름 페스티벌이라고 하죠? BIF라고 부르는 것 같네. 자, 그러면 필름 페스티벌, 이 이제 베니스 필름 페스티벌에 참석을 한다. 뭐로?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하는 거잖아요. 맞아요. 그러면 일단은 심사위원은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? Judge. Judge. 쉽네. 나 또 어려운 단어 찾았어. 그리고요, Attending 베니스 필름 페스티벌 as a judge라고 표현을 했는데요. 이 Attend라는 단어도 잘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단순하게 그냥 베니스 티켓 끊어서 그냥 우와 영화제다 이렇게 했다면 뭔가 그냥 visited 또는 participate 정도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. 근데 Attend라는 거는 뭔가 의도와 목적, 할 일이 있어서 약간 참석했을 때 그런 뉘언스가 생기죠. 약간 심사위원으로 참석한가? Attend라고 하는 동사 진짜 좋은데 Attend가 회의 참석이 됐어요. Attend a meeting. 그 다음에 나 이번 주에 친구 결혼식 있다? 그 친구 결혼식 가야 돼. I have to attend my friends. Wedding. Attend은 참석 동사네요. Attend 이 음절 강사에요. 다시 한 번 읽어주세요. She is attending the Venice Film Festival as a judge. As a judge. 심사위원으로. 정말 이런 좋은 소식 들으면 감탄사를 좀 남발하고 싶은데 Good밖에 없어요. 아니 근데 한국어로 일단 생각을 해보죠. 야 문솔이가 영화제 심사위원이 됐대. 그럼 우와 짱이다. 대박. 우리 보다 대박. 데니스 영화제에 이런 표현 있잖아요. 영어로도 할 수 있습니다. 뭐 있습니까?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awesome 이라는 표현이에요. That's awesome 이라는 표현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뉘앙스 적으론 짱 정도라고 생각합니다. 짱이다. 이거 짱이다. That's awesome. That's awesome. 오케이 좋네요. 자 그럼요 문솔이씨 같은 배우 진짜 너무너무 멋진 배우잖아요. 배우 칭찬을 뭐랬는데 전세계 배우를 다 만났잖아요. 최고의 배우다. 정말 훌륭한 배우다라는 의미에서 배우라는 의미 넣어주면 되겠죠? She is a great actress. She is a great actress. 라고 표현해 주시면 돼요. 이 배우라는 게 보니까 남자 배우, 여자 배우를 부르는 말이 좀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. 남자 배우라면요. 예를 들어 뭐 송강호씨라면 He is a great actor. Actor. Actor 해주시면 되고요. 남자 배우는 actor. 여배우라면 actres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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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.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. 선별이 좀 달라. 자 그래서 문솔이. She is a great actress. Great actres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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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능이 정말 뛰어나시잖아요. 심사위원도 하시고. 자 탈런트라는 말에다가 여러분 칭찬할 때 연예인을 칭찬하든 사람을 칭찬하든 재능이 뛰어나다는 이 단어 그냥 써주시면 끝입니다. 어떤 단어로 봐요? 탈런트가 아니어도 붙여도 됩니다. 그래요? She is so talented 라는 표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탈런트 예전에 배우들을 탈런트라고 많이 붙였었잖아요. 요즘에 그렇게 잘 안 붙이죠. 예전에. 연예인처럼 연예인인. 그 의미가 재능 있는 사람들 뭐 이런 데서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런데 누군가가 굉장히 실력이 있다. 능력 좋다라는 의미에서 She is so talented 해주시면 됩니다. 자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정말 자기가 작사 작곡 다 하고 프로듀싱까지 다 해요. 우리 GD 같은 분들 있잖아요. GD도 좋아하잖아요. GD 좋아하잖아요. 진짜 아는 가수 GD밖에 없어요. 그런데 탈런트 정말 너무 재능이 뛰어나. She is so talented. 우리 현석 쌤도 탈런트. 전 뭐 재능 없어요. 넘쳐나시죠. 뭔 재능이 있어요 제가. He is talented. 없어요? 여러분 재능 있으시면 이 단어 쓰시기 바랍니다. 자 베니스 영화제 심사위원으로서 우리 영화배우 운소리 씨가 참석하게 됐다라고 하는 정말 기분 좋은 소식 영어로 좀 풀어봤는데요. 자 이 소식 그럼 여러분이 다시 저희가 대화로 나누는 거 들어보시면서 좋은 표현들을 기억해보시죠. Did you hear about actress Munsori? No. What's going on? She is attending the Venice Film Festival as a judge. Wow. That's awesome. Isn't that the oldest film festival in the world? Yes. I'm so proud of her. Same here. I loved her role in Agassi. Ah. She's a great actress, right? She's so talented.